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니고 굉장히 사소한건데 이상하게 옆에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껍데기 확 뺏기고 폐닭아 지기피고 싶은 그런 종자들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것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나는 지 때문에 밥을 쫄쫄 굶고 나왔는데 지는 혼자 밥을 처먹고 나왔다며 되레 적반하장 화를 내는 예비신랑 아니 이게 미쳤나? 야 너 뭐야 오랑우탄이야? 원제 배고프다는 말에 난 밥 안 먹을건데 이러는 예비신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예비신부인데요. 오늘이죠. 정말 별것도 아닌걸로 엄청나게 크게 싸웠는데 이게 정말로 제 잘못이 맞는지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남친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11시 한 15분 정도 됐을 때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안 받더라구. 그래서 뭐야 아직 자는건가 하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11시 25분에 전화가 왔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더 잤다고 하면서 12시까지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예비신랑이 요즘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많이 피곤해요. 저도 그걸 알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아무 불만 없고 당연히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12시 반이 넘어서 만났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러던 중에 만나가지고 아니아니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러던 중에 자기 배고파? 그럼 뭐라도 간단히 먹어. 이러길래 아니 자기 나 만나서 같이 뭐 먹을 거 아니었어?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야 우리 만나가지고 할 것부터 다 하고 나면 2시 넘어갈 텐데 우선 너 혼자 간단하게라도 먹어. 이러더라구요. 사실 자기가 만나가지고 같이 볼 일이 있었고 거기다 남친은 오후 4시에 다시 일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야 그럼 나 아예 그냥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밥을 아예 먹고 나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그냥 간단하게 뭐 좀 먹어. 이러는데 말하는 뉘앙스 자체가 그렇잖아요. 너랑 만나서 일을 하기 전에 일을 가기 전에 좀 늦게라도 너랑 같이 밥을 먹겠다. 그러니까 밥 말고 대충 허기만 달리고 있어라. 딱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 알았어 자기야 이러고 그냥 삶은 계란 하나 먹고 나갔거든요. 왜? 제가 여기서 만약 밥을 먹고 나가면 이 남자는 자기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저희는 만났고 먼저 일을 보고 난 뒤에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서 자기야 나 배고프다. 우리 뭐 먹을까? 이렇게 물었는데 대뜸 하는 말이 먹긴 뭘 먹어? 나 안 먹을 건데.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뭔 소리야? 밥을 왜 안 먹어? 이러니까 자기는 먹고 나왔대요. 오면서 편의점 들러가지고 밥을 먹었댑니다. 시간이 나오죠. 12시 반에 만났답니다. 밥을 먹고 온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나는 자기가 간단하게 먹고 나오라길래 계란 하나 먹고 나왔는데 지금 뭔데? 나랑 같이 밥 먹을 거 아니었어? 이랬더니 야 장난하냐? 내가 그냥 간단하게 먹고 오랬지 언제 계란 하나 먹고 오랬어? 어? 얘 진짜 멍청하래. 이 똥멍청이야. 이러면서 저보고 바보래요. 아니 간단하게 먹으란 말을 듣고 계란 하나 먹고 나오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그냥 라면이라도 먹었어야지. 어? 지가 말을 바보같이 알아듣고 남탓하지마. 아니 너무 짜증이 나는데 나 그냥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저희도 같이 질렀어요. 아니 그럼 내가 집에서 먹고 나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는 왜 아니 그냥 간단하게 먹어? 이러면서 마치 나랑 같이 먹을 것처럼 말을 한 거냐고. 나 이해가 안 되네? 이유가 뭔데? 이러니까 지가 더 어이가 없다는 듯. 야 그거 내가 너한테 아까 12시까지 데리러 간다고 했으니까 혹시나 늦을까 싶어가지고 빨리 먹으라고 한 소리였지. 나도 지금 짜증나니까 성질 나거든. 그러니까 짜증내지 마라. 이래가지고 결국 대판 싸웠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아니 간단하게 뭐 좀 먹어. 이게 정말 밥 빨리 먹어라. 이렇게 인식이 됩니까? 아니 설령 지 말이 맞데도 배고프다는 말에 지는 밥 처먹었다고 난 안 먹을 건데.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거야. 아 집이 오십니다 진짜.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말을 똑바로 하네 마네. 말을 못 알아듣네 어쩌네. 짜증을 왜 이렇게 내네. 어쩌네 저쩌네. 정말 크게 싸웠거든요 오늘. 아니 그리고요. 제 기준으로는 매번 이런 식으로 말을 모호하게 해가지고 저만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되는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제가 대화 맥락을 잘못 이해해서 이 그지같은 싸움이 난 건지 나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야씨 저 새끼랑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면 100% 정신병이 오겠다. 그래서 결혼할 거라고? 진짜 큰일이다. 쓴이가 가족이랑 같이 먹을까 이렇게 물었고 저 새끼는 맨 처음에 아니? 라고 했잖아.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렇죠. 간단하게 먹어 이 말을 하기 전에 아니? 이 말이 먼저 나왔거든. 미친놈이구만. 아니 뭐 여친이 독심술이라도 알아야 되는 거야 뭐야. 4번. 아니 뭐 말이 꼬이든 어쨌든 간단하게 먹든 안 먹든 간에 여친이 배고프다고 하면 굶었으니까. 그래? 그럼 뭐 먹을래? 이러고 같이 처먹으면 되는 거 아뇨? 이걸로 말귀를 알아듣네 마네. 어? 날지 떨어댤 일이냐 이거지. 나 같으면 배가 터져도 한 그릇 더 같이 먹어주겠다. 아 물론 말도 지가 먼저 그지같이 했죠. 아니 담아. 한국말도 못하는 놈이랑 뭔 결혼까지 하려고 이러세요. 버리세요. 승희야. 저 새끼 아직은 네 남친이다 남친. 남편 아니고 남친이야.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너도 잘 알지? 7번. 야. 저 새끼 너랑 같이 밥도 먹기 싫은가 보다. 끌 끌 끌 끌. 8번. 나는 이렇게 말을 완전 개떡같이 하고 남탓하는 사람들 정말 때려주기에도 같이 못했을 것 같은데 이걸 견디는구나. 헐. 9번. 꼭 보면 항상 그래요. 저렇게 지가 언어 능력 딸리는 것들이 되레 적반하장 쩔더라고. 적반하장. 아니 말을 저렇게 해버리면 일단 급한 허기만 대충 떼우고 나중에 나랑 같이 밥을 먹자. 이렇게 알아듣지. 장난해? 어? 아니면 나는 밥 생각이 없으니까 천천히 먹고 나와. 이렇게 말을 하던가. 지가 먼저 개떡같이 말을 해놓고 찰떡같이 알아듣길 바라는 이런 개똥 그지같은 남자랑 정말 결혼할 건가? 그렇죠? 원래 그래요. 여린들 결혼하기 전에 참 오지게들 싸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걸로 가지고 싸우는 놈이면 결혼을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지가 늦어가지고 시간이 붕 떴어요. 그렇죠? 거기다 두 번째 약속한 시간보다도 30분이나 더 늦게 나왔어. 그 시간 동안 지는 밥을 처먹은 거지. 거기다 말을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가 생겼어. 그러면 아, 서로 오해를 해가지고 의견 차이가 생겼구나. 이걸 인정하면서 나는 먹을 필요가 없지만 네가 먹는 데 옆에 있어 주겠다. 아니면 내가 백은 부르지만 그래도 같이 먹어주겠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저기서 선택된 그 답안지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비난, 적반하장이면 이걸 그냥 답이 없는 새끼라는 증거지. 결혼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본문 지은 걸 보니까 불안하구만? 같이 밥 처먹으면서 화해한 건가? 본문 지은 거 도망갔어요. 미친, 결국에 가는구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거는 진짜 뭔지 모르겠네. 원제, 내 친구를 테스트하겠다는 남편. 제목 그대로 남편이 본인 친구가 아니라 아내 친구, 즉 제 친구를 테스트하겠다고 하는데요. 아니, 정확히는 이미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미친 인간이 도대체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글 써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는요, 안 그러는데 이번에 어쩌다가 제 친구 만날 때 남편이랑 같이 동석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그냥저냥 문화를 했고, 화기회 했는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자꾸 저희 친구 직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취미 등등을, 뭐랄까, 살살 좀 안 좋게 테크를 걸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 속을 막 묘하게 긁어대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이 들게 말을 하더라고요. 훌에 치는 거 말이지. 물론 그러지 말라고 계속 만류를 했는데 이 인간이 멈추지 않고 가면 갈수록 도를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제가 크게 역정을 했고 처음에는 분위기 안 망쳐지도록 제가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안 되니까 버럭 지른 거죠. 친구한테는 정말 미안해하고 사과를 한 뒤에 바로 집으로 끌고 와 대판 싸웠어요. 야, 당신 오늘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내 친구한테 자꾸 시비를 걸어? 네가 뭔데? 이랬더니 이 정신나간 인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친구의 인성 및 너를 위해 그 친구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내가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본 거야. 이런 말을 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도대체 무슨 테스트를 한다는 거냐? 이랬더니 요즘에 그지같고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처럼 순진하고 마음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기 딱 좋거든. 그래서 남편이 내가 네 친구를 테스트해 봐야 되는 거라고?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이건 어이없는 걸 넘어서 분노가 진짜 머리 끝까지 치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욕까지 하면서 소리를 찔렀습니다. 야, 미친 인간아. 내 친구 절대 그런 친구 아니고 아니 설령 그런 거라 해도 마찬가지. 네가 뭔데? 네가 뭐길래 감히 내 친구를 테스트하니 많이 하는 거야? 아 됐고 너 앞으로 얘 말고 내 친구들 모두 그 누구라도 만나 생각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마. 그리고 너 나중에 네 친구들 만날 때 나도 반드시 따라가서 오늘 네가 했던 것처럼 그지 발사개같이 굴면서 싸가지 없게 네 친구들 하나하나 다 테스트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알았냐? 등등등 실제로 때리지만 않았지 말 그대로 개 난리를 떨어댔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데도 실실쳐 쪼개며 하는 말. 야, 장난하냐? 남자들은 신의가 두탑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그지같이 굴어도 나에 대한 그 태도는 절대 안 변하고 계속 우린 친하게 지낼 거야? 아니 여러분, 이 인간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또라이 같은 언행 안 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난 너무 답답해요. 미쳐버리겠어.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그냥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확 미쳐버리기도 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댓글 1번 모르겠어요? 님 남편은 지금 쓴이 친구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천 프로지. 호감이 있으니까 절할지를 떠는 거요. 아시겠죠? 2번 그러니까 이건 지가 건드려봐도 되는 여자인지 테스트한 거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는 거야? 정말 순진하네. 3번 가짜 나 죽겠네. 아니 지가 뭔데? 뭐길래 감히 남의 친구를 테스트하는 거야? 쓴이가 이야기해요. 야 내 친구가 그러는데 너 내 한편으로서 탈락이래. 이렇게 해요. 4번 이거는 쓴이 친구가 얼마나 버틸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지가 쓴이 주변 사람들한테 함부로 했을 때 쓴이가 어디까지 버틸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자기 누른 장모님, 즉 니네 엄마 아빠한테도 그렇게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5번 미친 인간인데 그래도 이혼은 절대 안 할 거잖아. 그죠? 그럼 빔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너 말고 네 새끼를 위해서. 알겠습니까? 야 참 둘 다 이해가 안 되네. 나도 궁금해요. 왜 이러는 걸까요? 두 번째는 진짜 이해 안 되네. 뭐지? 무슨 거짓 같은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 여러분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